난 단지 비행기가 필요할 뿐이야. 아, 교관님. 여긴 우리... 공적단에게 총알도 없는 총알들이 되다니. 유안하고 싶은 애는 계속 전쟁해. 모르죠? 물러서요! 울랑드 시애로 돌아간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겠다. 로그 파이팅, 스타트! 조용히 빛 Defense Niekuje 좋아, 각판 좋았어. 잘 했댔드니 남은 무기는 모조리 날려서 숨통을 끄는. 개쏘린! 잠깐...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냐? 여전히 바보로... 흠... 뭐... 뭐... 뭐죠? 물러서요?! 흠... 넌 누구냐? 하... 하... 항공학교! 무... 물랑드씨의 대산비행대 이소대 훈련상도 한수두니입니다! 바보로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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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교관님... 아까... 오늘... 아주 훌륭했다 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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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